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가 다산아트홀에서 18일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개청식은 현악 3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개청기념식,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기념식수, 커팅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다산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시민들은 집 앞 10분 거리에서 행정, 복지, 학습, 문화, 체육서비스를 받는 행복튼미닛 행정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생활자치과, 희망복지과, 도시건축과, 세계과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지난 14일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했는데요. 2020년 인구 100만의 명품 도시로 나아가는 남행주시의 중심에 다산동이 있는 만큼 새로운 청사가 다산동의 발전에 앞장서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